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1쪽부터 시작하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변화, 그리고 절대왕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요, 신학로 개척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유럽인들은요, 신학로 개척을 했고요. 자, 신학로 개척에 의해서 유럽인들은 지중해 대신에 대서양을 이용한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대서양을 이용한 무역 덕분에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강 무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많은 양의 금, 은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도 일어났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은요, 문명이 누가 더 발전됐고, 누가 더 후퇴됐고, 이렇게 문화의 우열을 나누면 안 되는데요. 자신들보다 여기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등하다고 우열을 나누면서 이들의 문화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스테카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 이 문명들을요, 유럽인들이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아스테카 제국은요, 에스파냐의 코르테스가 이끄는 병사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이는 안데스고원의 잉카 제국은 피사로와 그 병사들에 의해서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아메리카에 있었던 문명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아메리카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은요, 특히 이렇게 파괴를 했던 에스파냐인들은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금과 은들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이 금과 은을 채굴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유럽으로 가져갔겠죠. 그리고 이들을 동원해서 대농장을 운영했고요. 사탕수수, 담배 이런 것들을 재배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한 가지 작물들을 집중적으로 재배시켰어요. 이것을 단일경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일경작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노동력을 무리하게 착취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파되어 온 홍역, 천연도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돼요. 이들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자 에스파냐 사람들은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메리카로 이동시킨 뒤에 아메리카에서 더욱더 혹독하게 노예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을 데리고 대농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인구가 자신들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와서 아메리카로 이동시킨 후에 다시 이 막대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노예무역은요. 너무나 잔인하게도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게 되고요. 아프리카 인구는 이로 인해서 엄청 감소되게 되고요. 남녀 성비도 불균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한 부족 갈등도 일어나게 돼요. 서로 자신이 아닌 다른 부족들을 유럽인들에게 파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게 이 노예무역의 아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절대왕정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과서 123쪽부터 125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유럽의 절대왕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상주의는 무엇인지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절대왕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각각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절대왕정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왕이 절대적인 권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바로 절대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절대왕정 시기 전에는요. 우리 유럽이 어떤 사회였죠? 봉건제 사회였습니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왕의 권한이 강했나요? 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한은 약했고 하나하나에 제후의 권한이 있었고 제후가 이제 봉신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지방분권과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절대왕정인데요. 절대왕정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은 중앙집권이라고 볼 수 있죠. 중앙에서 왕이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왕들은 어떻게 권한을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왕들의 권한은요. 누가 준 것이냐? 바로 신이 내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이 주었다 라고 해서 왕권신수설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정치이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라미드적 구조 그러니까 위아래 상하관계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관료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 가장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바로 절대군주인 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 군주가 사용할 수 있는 상비군이 있으면서 강력한 무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절대군주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군주는요. 자신의 밑에 있는 행정적인 관료제의 부하들과 부하들과 군사적인 상비군을 이용해서 국가를 다스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절대군주는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세제도를 정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거뒀고요. 그리고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이는 정책인 바로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상주의 정책 이것을 바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절대왕정에서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절대왕정의 모습을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유럽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에요. 각각의 나라에서 절대군주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절대군주의 업적을 하나씩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요. 대서양 무역을 주름잡은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가장 절대군주로서 유명했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이스 1세, 이름도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아시아 진출을 크게 아시아 진출을 통해 경제적 부호를 크게 이루었던 절대군주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요. 중상주의 정책을 이용해서 프랑스의 절대왕정 시기를 크게 이끌었던 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은요. 조금 특이한 점은 서유럽의 절대왕정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던 이유는 동유럽이 서유럽보다 상공업계층의 발전이 조금 느렸기 때문에 절대왕정의 시기가 조금 늦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절대군주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대상인들의 발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경제력의 뒷받침이 늦어져서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발전이 서유럽보다 조금 늦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유럽의 러시아에서는요. 표트르데제가 서유럽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 2세가 계몽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절대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을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유명한 프리드리 2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큰 굵직굵직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요. 어려웠던 개념이 바로 중상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중상주의라는 개념은요. 교과서 123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현장 속으로 라고 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중상주의 개념 한 번 더 읽어주시고요. 더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학교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